아이돌 랩이라고 다 같지 않지? 어디 한 번 볼까? 나이 먹고 우리가 웬 주책이오? 이 맛에 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시작하시죠! 뾰로롱 뾰로롱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중에 최애 멤버 3명까지 직캠 고화줄로 못 보면 쳐봐 갑자기 그 참 근데 최애가 누구요? 아이돌이요? 최애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3D VR 제대로 준비 안 했으면 쳐봐 최애 스타 AR 스티커를 못 보면 쳐봐 무대 앞뒤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보면 쳐봐 방송 출연 알림 안 해주면 쳐봐 그 아이가 없으니 뭐? 날 왜 불렀어? 나도 우리 아이들 제대로 좀 보고 싶다 오늘도 나는 손가락이 다섯 개네? 이게 뭐죠? 유플러스! 5G! 게임 끝! 비교 불가? 생방송 중에 작은 몸짓과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아이돌 밀착 영상은 오직 유플러스에서만 유플러스 5G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미안한거야 맞아 미안한거야 야 왜 미안해 미안해 이상 하하하하